자, 이승기 문제. 이승기는 2004년 데뷔 당시 N본부 10대 가요제에서 신인상을 받았는데요. 당시 기쁨을 담아 보여준 축하 무대가 장안의 화제였다고 합니다. 오,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왜, 왜, 왜? 내가 잊고 있었던 그... 왜요? 와, 이거 진짜... 우와! 당시 승기가 꾸몄던 축하 무대는 어떤 가수의 노래였을까요? 와, 이거 소름 돋는다, 진짜. 어? 소름 모르겠다. 전 정답 나올 때 잠깐 나가 있어도 돼요. 아, 진짜 저걸 어디서 구했대? 하하하하하하 오! 어차피... 너무 어려우세요. 너무 어려우세요. 어차피 1등 올 거니까. 어차피 1등 올 거니까. 동현, 이선희 선생님 거. 땡! 아, 이거는... 뭔가 부끄럽네. 제가 제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지만 이거는 저희 가족도 보기 힘들어하는 그런 무대고. 어떤 가수? 예, 제 스스로 참... 굉장히 용기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예, 2004년에 아, 이 가수를 몰랐다면. 어? 뭘까? 아, 진짜... 아... 어차피 1등 올 거니까. 동현, 레이디 가가? 아, 형! 내가 아무리 그래도 레이디 가가를... 아니... 아, 누구야? 승기 씨 춤을 췄어요? 춤! 춤! 몸짓이 있습니다, 예. 몸짓. 정답, 정답! 어셔! 어셔 다녀? 정답, 임차 한 번만. 네, 네, 네. 그걸요? 궁금해서 우리 암만 마틴에서. 아니, 살짝만 딱 보이져봐. 누구를 한 거야, 도대체? 내 기억에는 약간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. 막, 막, 막 이런... 이장이 그냥 해! 야, 이거 맞다! 이거 뭔데? 어떻게 하면 안 돼? 미키마틴. 어? 와... 아... 오케! 하하하하! 미키마틴?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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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 야, 나, 나, 나... 야, 나, 나... 이거, 이 노래야? 아니, 일단은 정답을 맞췄던, 안 맞췄던 영상이 궁금합니다. 하하하하! 월드컵 노래?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와우! 어떻게 해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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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. 되게 강하졌더래. 와우! 야, 왜 이렇게 되게 치명적인 척하냐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좀 보자 봐요! 어, 이제 나오지 않아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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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는 안무다는 표정연설 많이 했는데. 우와, 너무 좋다!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아니, 저게..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, 저게...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춤출 때 거의 때밀듯이. 하하하하 이렇게, 이렇게 하네 때밀듯이. 아니, 그거는... 하하하하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. 그런데 저 시에, 저 당시에는 되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? 저거 추구 신성 뺏길 뻔했어요. 지금 하면 더 잘할 것 같지 않아요? 아, 지금 하면 더 잘할 것 같지 않아요? 총 끌었습니다. 재미있긴 재미있었나 보다. 고양이도 구경 갔다. 이 정도 수위를 준비했다고? 오케이. 아, 무서운데? 무섭다. 자, 그럼 유진 씨 문제. 아, 네네네. 오케이. 요정 시절 SES 유진 씨의 무대 영상인데 해당 영상이 어떤 노래일지. 어, 노래일지? 어,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뭐 오랜 달기. 컴백 스페셜 데뷔 아니고요. 야,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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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. 저거 약간 이정인의 와 할 것 같은데. 아니, 마술쇼 같은 것만에 아니에요. 오올 요새 어, 네, 너, 어, 어머니. 아, 어머니. 네, 마세요, 어머니. 어머니. 여름이 가져와 봐. 넓 you, 여름이여. 완전. 정답입니다. 진짜 달리기. 어떻게 하셨어요. 어떻게 하셨어요. 저 때 제가 인기가 엠씨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. 달리. 이게 이게 지금 노래랑. 아니 가사는 되게 희망적인데 되게 갇혀있는 것 같은데. 너무 어두운 것 같아. 예뻐. 아니 이게. 인형 같아 인형. 그래도 칭찬하신다 인형 같다고. 아니 진짜. 안무가 이게 끝인가. 저기서 할 수 있는 안무가 이게 다.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. 이게 끝날 때까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아니요. 이제 중간에 열고 나와요. 이게 틀을 깨고. 아 이거지 이거지. 이거죠 이거죠. 아 귀여워.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노래랑 안무랑 제일 안 맞았어요. 사실 저 때부터 저희가 이제 친하게 지냈었기 때문에. 그때 그때 그 시절. 나와 맞혔어. 다음은 차은우 씨 문제. 아 은우 은우. 차은우는 팬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도중. 어 뭐지. 은우. 꿈에 은우가 나왔다라는 팬의 말에. 아니 이거 팬분들만 하는 거네. 야 우리가 못 받던 은우의 모습이다. 내가 아까 리키 마틴 할 때 그런 심정이었어. 약간 뭔가 닭살 돋는 멘 됐나 본데. 멋진 얼굴. 멋진 척 하는데. 오늘 꿈에 제가 나왔어요? 오늘 꿈에 제가 나왔어요? 이장님과 야비 오늘 꿈에 제가 나왔어요? 복권을 사세요. 오 네. 어차피 언제 필튼. 오늘 꿈에 제가 나왔어요? 설레서 깨셨겠네요. 아 형 형. 그 정도 아니야? 진짜 1등. 오늘 꿈에 제가 나왔어요? 오늘 밤에는 제가 갈게요. 오늘 밤에는 제가 갈게요. 나 정답 안 했다. 지금도 꿈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같이 있는데. 꿈까지 나왔지? 어디서 왔어. 뭐래? 진짜 1등. 진짜 1등. 나 알겠다. 진짜 1등. 오늘 꿈에 제가 나왔어요? 저랑 뭐 했어요? 꿈에서 뭐 했어요? 뭐 했어요? 아니요 아니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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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 알아. 와! 저랑 뭐 했어요? 오! 아 이거. 오늘 꿈에 제가 나왔어요? 뭐 했어 우리? 뭐 했어 우리? 뭐 했어 우리? 뭐 했어 우리? 목소리가 딱 바뀌어서. 형들한테 뭔가 다 빨개 바뀌어진 느낌이야. 나 오늘부터 오늘. 패대해야지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너무 웃긴다. 나도 저기 어디 채팅하는지 알려줘. 나도 알람 설정 해놓을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스트로 구독해주세요. 아스트로. 아스트로 구독해주세요. 하하하하. 너 오늘 라이브 켠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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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